오늘은 빌리포서 4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다소 제목이 이해가 잘 안되는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스마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 이것이 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지요. 20대 잘 나가는 트로트 여가수가 유명을 달리했다. 참 보기에 항상 활달하고 잘 울고 해맞게 울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가수가 젊은 여가수가 왜 세상을 마감을 해야 됐는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정신적으로 당했으면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소식이 들려도 아하 그냥 그렇게 충격적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사람 자기 자신의 생명이 우주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가. 스스로 심판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심각한 문제다. OECD 국가에서도 1위 되는 그러한 문제다. 매일 약 40 안팎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을 바로 분석한 그러한 교수가 한 분이 있어요. 일본의 오사카 쇼인 대학의 나츠메 교수라고 하는 나츠메 도카토인가요. 나츠메 도카토라고 하는 마코토라고 하는 여교수가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죽을 지경인데 속에서는 분노가 막 물밀듯이 올라오는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화내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는 스마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자.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특히 동양문화권에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이러한 교육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얼굴에 잘 표현하는 것을 절제시키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어디를 가나 크게 웃는다든지 심지어는 군대 생활할 때는 야 이빨 보이지 마 이빨. 이빨을 보여? 이렇게 하죠. 웃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감정을 있는 것을 좀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표현 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야. 항상 상점 매점에 있는 직원들은 웃으면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 사람들이 말해 진상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희롱을 하고 참 예의에 어긋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해도 위에서 그거 참아야 된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노동자들 특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스마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러한 직종에 있는 분들 특히 연예인들. 끝으로 인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많이 웃어야 돼요.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개그맨들도 많이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름을 일일이 댈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의 일단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 무슨 병에 걸릴까요 여러분. 화병에 걸린 거예요.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것은 그 병명 대사전에 의학 대사전에 병명 목록에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F남바를 쓴 이러한 정신과 질환 속에 화평이라고 하는 그 병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 한국 사람에게 특유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정신신체증이다. 가슴이 막 탁탁하고 그냥. 가슴이 아래가 있고 아프고 숨을 잘 쉬지를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화병 증후군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다. 병명이 기호가 있어요. 왜 이러한 화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왜냐하면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도 참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그래서 내가 괜히 화를 내고 하면 집안 분위기가 깨지잖아.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해야 되잖아. 이러한 것 때문에 그야말로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 진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되잖아. 뭐 그깟 끝까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저 사람은 신앙이 엉망이네.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요. 누구를 보세요? 하면서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울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따르는 엄청난 병이 많이 생겨요.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생겨요. 목사님들이 암에 잘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최장암에 걸리고 가한암, 담도암에 걸리고 말이야. 사모님들도 그런 병이 많아요. 치매까지 그냥 울먹고. 급격하게 어떤 어려움을,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 또 성도들 간에 치리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지. 중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그것을 표현은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가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생겨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알 수 없는 소화불량증, 편두통, 변비나 설사,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근육통, 이러한 섬유근육통, 관절통,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가면성 우울증에 해당되는 증상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어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잖아.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양보해야 되잖아. 때로도 막고 그냥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감당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어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마태범의 오장이 나와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중동의 문화권, 유대인들의 문화는 오른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뺨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어떻게 돼? 이게 거룩한 손 사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뺨을 쳐야 돼요. 왼손으로 화가는. 그러면 왼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은 어느 쪽에 맞아요? 오른쪽에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른쪽 네가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면 왼뺨을 오른손으로 때려야 되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왼손으로 때릴 수가 있는데 손등으로 때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미시나 경전에 보게 되면 미시나라는 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법률이에요. 그래서 손등으로 때리면 400데나리온이야. 벌금 물어야 돼요. 손바닥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이야. 그래서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거란 것입니까? 그러나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와 나나 동격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때릴 때는 주로 노예들이나 자기 아랫사람들을 주로 때리는 건데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왼뺨을 때린다고 하면은 모욕적인 거예요. 때린 사람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내 친구들 중에 터키나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화장실에 가면 꼭 사이다병 하나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다병. 왜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거 가지고 뒤를 보는 거야. 뒤를 씻는 거야. 그래서 절대 오른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왼손을 사용하라. 왼손으로. 이와 같이 그러한 불문율이 있어요. 물론 무슬림들이기도 하지만 유대권의 문화와 같은 사실은 배달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화권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왼밤도 돌려대라는 그 말은 그야말로 그 때린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다는 그 말이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그 말은 없다. 예수님도 분노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야. 이 회칠한 무덤 아니야. 채찍으로 막 때리고 화를 분출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신가? 그걸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숨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 동양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특히 유교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걸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잘 표현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문화권은 주로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력이 좋아요. 그러나 표현을 할 때도 싹 웃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나 전달법이라는 거예요. 나 전달법. 사실은 내가 이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건 내게 큰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 자신이 이렇게 감성이 상했다는 것을 남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실망감이나 분노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내 자신의 마음을 들어서 나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 전달법이라는 것은 뭐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산단 말이야. 이렇게 직접 남을 모욕하고 지적하고 그야말로 돌직구를 한다 이거야. 그러한 방법은 그야말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을 상한 감정 안 좋은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완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 뇌의 감정뇌라고 하는 번영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속뇌에 있는데 그 뇌 속의 감정뇌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막 화를 발하라. 욕을 하라. 내 뇌을 때렸으면 너도 뇌을 때려라. 이렇게 감정표현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내 전정부에 있는 이성의 뇌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안 배웠잖아.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 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너에게 손해야. 이렇게 해서 양쪽이 그냥 계속 부추기는 거 아니야.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야 될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자율신경 체제가 그만 균형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증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야말로 감정이 지속적으로 상하다 보면 자가 면역성 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루마치스 질환들 갑상선 질환들 홍방성 낭창이라고 하는 질환들 또 자가 면역성 간 질환 자가 면역성 신장 질환 이렇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많아졌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변화 감정의 이러한 울분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가면성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앓는 확률이 훨씬 높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혼자 그냥 속히지 말고 참지 말고 이것을 적절하게 나 전달법 여러분 아시죠? 나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솔직하게 이것이 이렇게 안 돼서 나는 마음이 상해.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이러한 표현이 없으면 여러분 병듭니다. 정시적인 병, 우울증 뿐만이 아니라 몸도 망가지게끔 돼 있다. 왜 그러한 참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필요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과 몸이 병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기의 얼굴에 있는 가면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것을 나 전달법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되면 상대방에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해소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정화법이에요. 카타르시스. 그 속에 있는 상처, 아픔, 분노, 감정 이러한 것들이 배출되어야 된다. 배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건데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잘 택해야 돼. 첫째 방향성은 뭐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배를 갚아준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두 대를 맞아야 돼. 그렇게 해서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갖다가 그냥 막 분출해서 혹시 병에 안 그릴지 모르지만 그 분출함을 받은 대상은 병들고 만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주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마음을 풀어버리는 사람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인데 회사 상사에서 억울함을 받고 핀자핀자를 받은 것을 집에 와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이나 심지어는 강아지를 차버리고 이러한 분풀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10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너희는 여호와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이게 토하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마음 속에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다 토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피난체이신이다. 피난체이신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예수님 특히 예수님도 그냥 밤에 철야를 하시면서 그 받은 모든 참 시련과 아픔과 모욕과 핀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마음을 토함으로 그 마음이 어떻겠다고 그랬어요? 평안하셨다. 이거예요. 시오페라는 단어예요. 시오페라는 그 단어는 마음의 평안이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런 감정의 충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사실 사람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있지만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야. 모든 질병을 다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야. 그 여가수가 그렇게 젊은 여가수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도 나중에 보면 우울증이 심했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또 어떤 댓글이나 이런 악성 댓글에 의해서 또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감정을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감정의 제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갔어요?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의 제어가 강한 만큼 자살의 강도도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병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물론 그것이 좋은 마음 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자기 연민은 마귀적인 것이에요. 자기를 너무 측은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 심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 아마 수년 전의 일이지만 제가 목요치유성회를 매번 코로나 전에 했을 때 일인데 한 성교사 형제님이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저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은 참으로 열심히 대학생 성교회에서 간사로 일하면서 성교사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당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믿음 좋은 아내도 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있고 이런데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상 가상으로 덜발성 난청이 온 겁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청신경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한쪽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극한적인 우울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심각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기도 하면서 빌립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으로 참 위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역의 성과가 오르지를 않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을 하셨잖아요. 눈물을 빌리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이 형제가 자기가 그만큼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결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번 아웃 되어버린 거 번 아웃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다. 주님의 사역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사역이지 그 사역의 성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는 것 내가 힘을 다해서 해서 안 되는 것도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문제라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성과의 여하에 따라서 내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거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모양이구나. 저 사람 저 목회자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모이고 막 크게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뭡니까? 거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역에 더 이상 번아웃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내 자신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이렇게 자학하지 말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리고 그저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얼굴이 확 일어나서 갑자기 제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돌발성 난청해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줄 모릅니다. 자기 연민에서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래서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의 염려를 죽게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직업으로 주셨던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만을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나는 오히려 요호하로 인하여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 연민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것은 마귀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대 중반 남자의 경우는 이분은 또 편두통에 그냥 항상 편두통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또 그 조합의 대표로 뽑히기까지 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야말로 나무를 데가 없는 사람이야. 착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일할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고 정신적인 이러한 우울증도 몸이 몸의 고통을 피곤과 만성피로증후군 까닭없이 여기저기가 아픈 거야. 이러한 편두통 만성근육통 만성피로증후군 이러한 것들이 찾아와서 참 그리스도인 의사를 찾은 것이며 상담을 하러 찾았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의사는 그 사람의 이러한 경력을 다 들어보고 나서 빌립보섈를 처방으로 주셨다. 빌립보석. 약을 써봐야 그때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치유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빌립보섈를 쭉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묵상해보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동안에 빌립보석을 매일 4번씩을 늘 묵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번을 빌립보석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빌립보석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스포큰 워드 말로 전해지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궁피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처할 줄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정곡을 찔러버린 거야.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야. 골소와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야.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요. 곧 뭐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삶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편두통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 마음의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기 연민과 자기 심판과 우울증과 열등감과 이러한 것에서 일체 자족하는 이러한 비결을 배운 배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잘돼도 감사하고 안돼도 감사하고 비천에도 감사하고 승진에도 감사하고 일체 비결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뭐하라고요? 만족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성공하고 이것을 추구하면 다 병들어요. 심지어는 바울사도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육체 육신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육신이에요. 사르코스. 사르코스. 육체는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가시는 육체적인 병이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병은 육신에 가시야. 육신. 정신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뭐했느니라? 촉하니라. 자족하기를 배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거짓 가면으로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포스 사장에 있는 자족함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책이 있느냐 아니면 죄책이 있느냐 이것을 잘 구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죄 하나님과 막힌 탐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스러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에 온라인 기도에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하루 동안 돌이켜보는 그러한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책에서 자유함을 입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감은 뭐예요? 너 이러한 죄지였잖아. 네가 과연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나?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면 자기가 그냥 심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책감 속에서 더욱 빠져들게 되면 우울증과 강박증과 나아가서는 죽음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기 심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귀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책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무찔러야 되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자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열들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은 노예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 죄를 지은 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달콤한 걸로 속이지만 일단 죄 짓고 나서는 계속 죄책 자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자책감이라는 것은 회계의 역사가 아니에요. 잘 구분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책감의 사로잡히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책감을 주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는 별볼일 없고 너는 신앙이로서 하나님으로 또 버림받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아예 그냥 그 사역에서 너는 가치가 없으니까 물러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범죄의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겉잡을 없이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고칠 때 암에 걸렸다. 암에 암은 생각하면 이게 죽음이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근본적인 수술 방법은 수술할 수 있을 때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직까지 그래요. 뭐 면역요법이니 표적치료법이니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식으로 완치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러나 수술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감축같이 도려내면 아직까지 전의가 안 돼 있을 때 이걸 도려내기만 하면 사는 경우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말씀으로 저들을 교육하고 천국보금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병자를 치유했잖아요. 이미 죄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수술을 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 자책감 자기 거부증 결국은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심판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러한 악성 종양 영적인 종양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주 안에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얘기야. 여러분 대적한다는 그 말을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가서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빼뜨려야 되잖아요. 빼앗긴 것들을 다시 정복을 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속에서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것들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도족질한 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도족질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내 자녀도 회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그 진지를 멸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바로 귀신을 내 쫓는 사역이에요. 이러한 사역이 우리 현대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타부시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마치 암이 있는데도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명의라면 바른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당신은 빨리 수술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다. 간암에 걸린 사람 위암에 걸린 사람 쇠장암에 걸린 사람 초기 발견해서 빨리 이것을 수술하자면 큰일이랍니다. 그러나 약으로 치료하면 되지요. 뭐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제 눈에 그랬을 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암이 걸려있는데 무조건 암 치료할 수 있는 걸 이건 의사의 손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치료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말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을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서 자유함을 입고 자기 판단과 자책감에서 자유함을 입고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책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수 크리스도께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예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연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가면 우울증 각종 질환들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신경이 그야말로 혼란을 일으키고 그 혼란으로 말미암아 만성질환들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증과 정신적인 우울증과 여러가지 암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환으로 시달리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이게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세주로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다 알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 감정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여 길이여 진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행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괴로운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 크리스도 안에 가십시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크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추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간합니다. 오늘 이 강대성 앞에 나오셔서 오늘 크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쾌하시고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영육간에 그야말로 전인적 치유를 입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안녕하십시오.